안녕하세요. 타이거입니다. 패턴 영어 1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표현은요. Can you give me? 나에게 줄 수 있나요? 넌 나에게 줄 수 있니? Can you give me? 영화 정복의 비법은 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 채널을 구독해 주시면 영어를 좀 더 빨리 정복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리고 영상의 좋아요도 누르시면 영화의 좋은 기운이 여러분에게 갈 겁니다. Can you give me? Can you give me? Give me라는 단어, 표현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좀 사셨고, 제 또래보다 약간 어릴때라도 이 노래가 있죠. 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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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을, 나에게 사랑을 주어라. 아주 유명한 가수가 있었죠? Give me your love이겠죠. 나에게 너의 사랑을 주어라. 컨츠리 꼬꼬라고 하나 유명한 가수 그룹이 있었습니다. Can you, 나 뭐뭐 할 수 있느냐? Can you give me? Give인데, give. Give 이렇게, 영어에는 의 발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런 이런 경우는 이렇게 받침으로 이렇게 집어넣어 버리는데요. 그러면 아주 발음이 아주 잘해 보입니다. Give me, give, give, give me. Can you give me? 나에게 줄 수 있나요? 뭐뭐뭐를 이 물결 모양, 그죠? 이거를 나에게 줄 수 있나요? 첫 번째 예문입니다. Can you give me? 나에게, 나에게, 나에게 줄 수 있나요? A hand. 네 손 하나 잘라서 나한테 줄 수 있느냐? Can you give me a hand? 잔인한 세상이라면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손이 여러 개 있거나, 그죠? 손을 하나씩 잘라주는 게 일상화되어 있는 사회라면, 그게 맞을 수 있어요. 근데, 이 경우는 어떤 경우냐? 우리도 그런 말, 손 좀 빌려줘 그러죠? 이게 무슨 생기냐? 네 손으로 내가 하는 일을 좀 도와줘, 이런 얘기죠. 나에게 손을 줄 수 있나요? 도와줄 수 있나요? 입니다. Can you give me a hand? Give me a hand. Give me your love이 아니라, give me a hand. 손 하나를 나에게 줄 수 있느냐? 두 개 다 필요 없다는 얘기죠. 하나만 있으면 된다. 조금만 도와줘, 뭐 이런 뜻으로. Can you give me a hand 입니다. 세 번 시작. Can you give me a hand? Can you give me a hand? Can you give me a hand? 나에게 손을 줄 수 있는, 도와줄 수 있는, 그 다음 문장. A discount. Discount 입니다. Discount. Count는 세는 건데, this는 이제 반대로 세는 거죠. 아래로 내려가는 거예요. 깎아달라는 얘기죠. 할인입니다. 할인. 나에게 할인을 줄 수 있나요? 나에게 할인을 줄 수 있나요? 요거는 이제 할인을 주다라고 합니다. 우리는 해준다고 하는데, 그죠? Can you give me a discount? 세 번 시작. Can you give me a discount? Can you give me a discount? Can you give me a discount? 그 다음에, Can you give me a few minutes? Minutes. Minutes은 분이죠? A few는 조금입니다. 조금의 분이에요. 잠시에요, 잠시. A few seconds. Second가 초란 뜻이 있습니다. 두 번씩 할 때도 있지만. 그래서 a few seconds. 몇 초만 줄 수 있냐? 아유, 조금만, 시간 조금만 줘 봐. Give me a few seconds. Give me a second. A second이라고 합니다. Give me a second. 1초만 달라는 얘기죠. Give me a second.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죠? 그런데 이제 그만큼 급하다. 난 조금만 얘기하면 된다라는 강조하려고. Can you give me a few minutes? A few minutes가 가장 사실적인 표현이네요. 몇 분 나에게 좀 줄 수 있니? 나에게 몇 분을 줄 수 있니? 줄 수 있나요? 시간 좀 있나요? 얘기 좀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이쪽으로 좀 와보실래요? 뭐 이런 얘기죠. Can you give me a few minutes? 시작. Can you give me a few minutes? Can you give me a few minutes? Can you give me a few minutes? 이 정도 하면 이제 Can you give me? Can you give me? 입에 좀 붙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 이게 맨날 말씀드리죠? 5분, 10분 지나면 기억이 안 나요. 내일은 더 기억이 안 납니다. 아, 핸드 알아? 디스카운트 알아? A few minutes? 기억날 것 같아. 그런데 실제로는 안 납니다. 그래서 뭘 많이 해야 된다고요? 복습을 엄청 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이 복습 영상을 찍어서 업로드합니다. 그걸 이렇게 한 10일 단위로 제가 한번 암기하는 영상을 묶어볼까 생각 중에 있는데요. 이렇게 좀 하루, 이틀, 삼일치 외우고 다시 복습하게끔 하고 아예 그걸 편집해서 묶어버리면 되니까요. 그렇게 한번 해볼까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영상을 또 활용해서 보시면 이미 공부한 거를 복습하는 거죠. 그 다음 네 번째 문장. 네 번째 문장은 좀 길죠? 다섯 번째 문장. Can you give me? 나에게 줄 수 있나요? A ride. 태워줌이에요. 태워줌. Ride가 타다예요. 타다. 타다 타기. 타다 타기입니다. 타다 타기. 말이나 자동차에 타는 겁니다. 자전거 같은 거. 집으로 옵니다. 홈은 집으로인데 투가 없는 거죠. 투가 없는 거예요. 홈은 집이라는 뜻도 있고 집으로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2D 에어포트. 공항으로는 투가 있죠. 홈은 툴을 안 씁니다. 써도 틀렸다고는 안 하는데 안 씁니다. 안 쓰고요. 공항으로 하면 툴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홈과 2D 에어포트은 역할이 같죠. 지금 여기 문장에서. 집으로고 공항으로예요. 공항으로. Can you give me a ride? 일터로는 투 웍입니다. 투 웍. 이때 웍은 일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일터로 나를 데려줄 수 있느냐. 태워주는 거죠. 타기를 태워주면 나한테 줄 수 있느냐. 네 자동차에 내가 타는 것을 줄 수 있느냐예요. 참 재밌는 표현이죠. 영화에서는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 그리고 이 라이드 자리에 리프트라고도 합니다. 리프트. Can you give me a lift? 리프트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리프트가 영국 쪽에서 좀 쓰고 라이드는 지금 미국 쪽에서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요. 다 알아듣긴 합니다. 서로. Can you give me a ride to the airport? Can you give me a ride home? A ride home. 집으로 태워줌을 줄 수 있나요? 집까지 태워줄 수 있나요? 나에게 집으로 차에 태워줌을 줄 수 있나요? 나에게 공항으로 태워줌을 줄 수 있나요? 당신의 차에 태워서 태워줌을 줄 수 있나요? 공항까지 태워줄 수 있나요? Can you give me a ride to the airport? Can you give me a ride home? Can you give me a ride to the airport? 모험 앞에서는 더가 아니라 D라고 발음합니다. 모험 앞에서는 더가 아니라 D예요. 영어에서 모험은 아, 에, 이오우죠? 아, 에, 아, 에, 이오우, 이오우, 아, 에, 이오우, 우, 아, 에. 이런 노래도 있죠. 학생들한테 제가 강의실에서 강의할 때는 꼭 노래를 이렇게 부르곤 했습니다. 재밌잖아요. 그죠? 노래가 좀 노래 좋잖아요. 노래 좋아하시죠? 여기서는 에잖아요. 그죠? 그래서 에니까 모험으로 시작하니까 더가 아니라 D예요. Can you give me a ride to the airport? 세번 시작 Can you give me a ride to the airport? Can you give me a ride to the airport? Can you give me a ride to the airport? 단어는 좀 쉬운 단어들을 항상 이렇게 고르는데 문제가 뭐라고요? 5분 지나면 기억이 안납니다. 그래서 뭘 해야 될지 되죠? 맞습니다. 제 암기 영상을 꾸준히 보셔야 됩니다. 계속 그 재생목록에 가시면 패턴 영어라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플레이 시켜놓으면 계속 연속으로 플레이가 되니까 그런걸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네요. 영화정보의 비법은 매일매일 반복하는 겁니다. Thank you. Have a good day.